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디지점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G402랑 전설에 넣었어요 G502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쓰려고 시키게 하는 G502를 G402는 여러분 경품으로 드릴거고 G502는 제가 쓸거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한국 정품이고요 얘는 이제 병영수에 비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한글로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병영수입 제품 밑에 보면 중국어로 되어 있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가격에서 차이가 나죠 얘는 제가 쓸거나 정품으로 구입했고 이거는 여러분들 드릴거에요 좀 싸게 병영수입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뒤에 리뷰 보시고 여러분 G502 진짜 좋죠 G402는 제가 한번도 안쓰봤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주문해봤어요 병영수입이랑 이제 여러분 정품이랑 뭐 다르냐면요 병영수입은 가격이 싸요 얘를 정품으로 사시면 여러분 5만4천원 돈이고요 병영수입으로 사시면 3만5천원 돈이 2만원 정도 더 싸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제품은 똑같아요 그럼 왜 정품으로 사냐 병영수입을 사지 AES 기간이 차이나요 얘네들은 AES가 별로 안좋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정품을 수입한게 아니라서 그래서 AES 기간이 얘네들은 1년이고요 정품은 3년이에요 그 차이 있어요 그거 빼고는 제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AES 주입센터 맡기면 이제 고장났다고 하면 병영수입 제품으로 로이테에서 보내주죠 새거를 그 차이입니다 쓰는 데는 아무 시장이 없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경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도 안쓰보면 어스러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띄더라고 옛날이랑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생겼었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G403이 나온 후로부터 얘가 그냥 찬밥 신세가 됐죠 왜냐면 병영수입으로 살거면 얘가 더 싸요 여러분 근데 G403 아직까지 병영수입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G403은 얘네들은 가격이 비슷해요 그럴까 G403 쓰고 말지 G402를 사람들이 안쓰겠죠 다행히 부속보도 있는데 근데 생긴게 차이가 많이 나요 G403은 여러분 좀 비대칭에다가 좀 이제 좀 그립감이 거의 글레이버랑 비슷하죠 그립감이 좋죠 근데 얘는 생긴게 G50이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G50이랑 똑같이 생겼죠 와 근데 와 마우스 처음 봤는데 와 개왔네요 좋다 와 역시나 여러분 로지텍은 마감체질은 타입 추종을 풀어야죠 진짜 좋네요 마감체질 자체는 G50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 커요 크고 길어요 комп가 크거 그냥 커요 얘는 여러분 dpi가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봐야 react 얘네들은 4,000 dpi까지네 센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닐거예요 여러분 자 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내요 이렇게 예쁘죠 딱봐대로 마감재질이 좋은거 눈에 보이시죠 가까이서 보시면 확실히 눈에 보이실겁니다 마감재질 안하는 로지텍이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선은 좀 풀어 볼께요 야 근데 생겨먹은게 G50이랑 완전 똑같네요 그립감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립감은 어떨지 좀 낫죠 마우스가 여러분 이게 비례칭이긴 한데 어설프게 비례칭이예요 그 대신 옆에 이게 잘되있죠 와 옆에 그리고 스나이프 버튼이 한게 달려있네 오 개이득이죠 버튼이 많네요 중간에 그 버튼이 없군요 중간에 뭐 DP 해주는 버튼이 없네요 자 그립감 보겠습니다 야 그립감 여러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립감이 어떠냐면 저는 로지텍 마우스를 예상하면서 다 사용해봤거든요 옛날에 나온 옛날 마우스를 다 사용해봤어요 얘네는 얘 그립감은 여러분 G50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 뭐 자식 할 것도 없고 생기가 먹는 것 자체가 G50이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G403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경품 줄려고 싸게 살길래 G403 한게 사놓은게 있거든요 저번에 2개차 다 드리고 한개 더 사놨어요 드리려고 잠시만요 자 이게 G403이죠 요거는 여러분 이제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에요 유선을 근데 이게 싸게 팔더라고 무선제품은 그때 이제 뭐 어딘가 그게 뭐 사이트에서 학생이 선생님 지금 엄청나게 세렴이다 엄청나게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4만원 얼마에 주고 샀어요 제가 습관은 여러분 경품 줄거 싸게 한개 사놓자 해가지고 싸게 이벤탈빵 사놓거든요 이건 여러분 경품 드릴건데 3회차 때 4회차 때 이제 얘가 402, 얘가 403 얘네들은 솔직히 여러분 이게 솔직히 두개 중에 뭐가 좋냐 하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말이거든요 그립감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여기 점심 볼게요 여기 무게추가 들어가 있네요 얘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얘네들은 생기한 먹은 것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둘 다 스펙은 비슷하거든요 가격도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생기한 먹은 것 자체가 달라요 그 대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얘는 버튼이 흐블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 옆에만 보세요 스냅버튼 다 한개 달려있죠 와 이게 되었네요 스냅버튼 스냅버튼 한개 그 다음에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얘는 두개 것처럼 말이에요 세개가 달려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가 당연히 새로 나온 거긴 하죠 여러분 새로 나온 거긴 해요 그립감은요 여러분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립감 자체로만 보면 얘가 낫거든요 근데 G202를 제가 한 2년 3년 갖고 있었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솔직히 이 그립감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얘는 쉽게 말해서 이게 높납이가 달라요 얘는 엄청나게 높고요 여러분 얘는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은 아니지만 조금 얘보다 낮아요 그래서 얘는 잡으면 그냥 손에 꽉 차요 쉽게 말해서 뭐 뭐 손에 꽉 찬다 그 말이지 컵으로 따지면 뭐 C컵 정도 손에 꽉 찬다 그 말이죠 얘는 쉽게 말해서 뭐 B컵 뭐 그런거죠 여러분 손에 조금 남아요 좀 남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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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 제 손에 맞는 거는 여러분 이 옆에 날개죽지 있는 얘에요 날개죽지가 바짝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조금 더 제 손에 맞는 거 같아요 G403도 여러분 이런 그립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그립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 표현을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G403은 제가 여러분 넣어놓겠습니다 자 LED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로지텍, 마우스 마우스는 로지텍에 진짜 잘 만져요 제가 이게 수십 개를 지금 샀지만 마우스를 진짜 로지텍은 못돌아가는 것에 먹었어요 다른 내서요 자 뭐 LED는 별로 화려하진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Gm만 LED가 들어오시는 거 보이죠 앞에 보시면 Gm만 LED가 들어옵니다 그립감은 말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G50이랑 똑같습니다 G50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죠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나머지는 다 설정하는 게 비슷비슷하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당연히 DPI 얘는 DPI 만땅이 4,000까지뿐이 없어요 4,000정도로 출발하는데 DPI 버튼은 뭘로 눌러봤군요 이거군요 여러분 DPI 전환이 이거네요 이거군요 아래위로 지금 이걸로 설정되어 있네요 한 개만 쓰실 분들은 얘네들은 그냥 레벨수로 하나라 하시면 돼요 레벨수로 하나 저는 보통 한 개만 쓰거든요 프로게이머가 아니죠 저는 보통 1600정도 씁니다 1600정도 1600정도 좀 써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버튼을 추가할 수가 있죠 여기다 엔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쉽게 말해서 매크로 편집 기능을 해서 누르셔 가지고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로지텍의 장점이죠 인터페이스 자체가 하면 쉽죠 로지텍은 이렇게 여러 개 꼽아 놓으면 여러 개 한 번에 이렇게 다 되니까 엄청나게 편하죠 컷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G402죠 여러분 G402 제가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저는 G402는 솔직히 뭐 이걸 굳이 사야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살 바에 돈 좀 더 묻혀서 G502를 사지 그 생각이었는데 얘가 조금 여러분 아쉬운 점은 뭐냐면 휠이 나쁘진 않아요 휠이 전체가 전부 다 고무로 되어있어요 휠이 전부 다 고무로 되어있어요 휠이 다 고무로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G900이나 여러분 G502에 있는 쇳덩어리 휠 보다는 당연히 감도가 떨어지고 얘는 우선은 무한대 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G502를 산 이유가 무한대 휠을 제가 글레이블을 쓰다가 요새 문서 편집할 일이 많아가지고 글레이블은 그냥 제가 다시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G502를 샀어요 G502 무한대 휠 때문에 샀죠 G900도 있긴 했는데 솔직히 G502처럼 더 많거든요 그런 상관되는 무한대 휠이 없죠 그거 빼고는 거의 G502랑 그립감부터 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버튼 수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정품으로 사실거면 안 사시는게 나요 차라리 거기 정품가에 45,000원 더 보태가지고 G502 그냥 병행수입 제품을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죠 근데 뭐 내가 딱 35,000원 뿐이 없다 그러시면 얘를 사셔도 괜찮아요 가격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니까 그렇게 되면 G502는 딱 가격차이가 두 배 나거든요 근데 그립감은 요런 그립감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 얄팍한거 너무 뚱뚱한거 말고 요런 그립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행수입으로 얘를 주문해서 AS는 말했지만 일련뿐이 안됩니다 병행수입은 대신 세거잖아요 보세요 세거에요 세거 비싸는거 제품 잘았죠 이런식으로 얘를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지텍 G402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G502 리뷰를 할게요 G502는 여러분 전설의 마우스죠 전설의 마우스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됐어요